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프란체스코 레디가 자연 발생설에 반박을 하는데 레디는 얇은 가재로 썩은 고기를 덮어두면 구더기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썩은 고기에서 관찰되는 구더기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리의 알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과학자 안톤 반 레벤 후크가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발견하므로 간단한 미생물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19세기 프랑스에서 푸쉐와 파스테르가 각각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생물 발생의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최초의 생명체는 작고 단순한 알의 형태로 발생했고, 이것이 성체로 자라나 다시 알을 낳는 형태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면서 알과 성체의 단계가 반복한다는 사실과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하하하, 젊은이 참 좋은 질문이네. 내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알과 성체 단계의 반복이 아니네. 이 반복의 시작이 어디인가가 초점일세. 나는 생명체의 기운을 알고 싶은 것이네. 지금 보는 장치는 외부에 공기는 들어가지 않고 수은만 담긴 통이네. 이 수은 통에 충분히 끓인 건초를 집어넣네. 건초는 충분히 끓여서 살균이 되었으니 어떠한 생물도 살고 있지 않겠지? 청와된 공기만을 주입해보겠네. 이거 보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단순한 생명체가 발생한 것이 보이지 않는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적절하게 배열되면서 장기를 형성하고 이 장기가 모여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생명체가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네. 제가 직접 만든 실험 도구, 백조목 플라스크를 통해 푸쉐 선생님의 주장을 꺾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에 멸균하지 않은 고기 수프를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크에 주둥이를 가열하여 백조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 안에 고기 수프를 가열하여 멸균합니다. 이렇게 만든 백조목 플라스크는 공기는 통하지만 공기 중에 먼지나 작은 생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푸쉐 선생님의 주장대로라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고기 수프에서는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장시간 놔두었지만 고기 수프 안에서는 작은 생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 안에 고기 수프를 먼지와 작은 생물들이 걸러지는 곳까지 기울이였더니 단시간 내에 고기 수프 안에 작은 생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갔어도 작은 생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물이 우연에 의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들의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지하는 생물 속생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실험에서는 풀죽을 팔팔 끓여 작은 생물들을 모두 사멸시키고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철저히 걸러 작은 생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생물들이 자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아, 아, 아니... 푸쉐와 파스테르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이들의 실험에는 모두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자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파스테르는 고기 수프를, 푸쉐는 끓인 건초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푸쉐와 파스테르가 논쟁하던 당시 두 사람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하게 외부 생물의 유입을 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푸쉐의 실험에서는 미생물이 자라났고 반면 파스테르의 실험에서는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푸쉐와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해서는 자연 발생설이나 생물 속생설을 명백히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푸쉐와 파스테르의 논쟁에서 파스테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우는 대부분의 생물학 교과서에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